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선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가족 간 전염과 친구 모임에서 감염된 환자가 늘면서 지역사회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8일 오후 9시, 노원구 공릉 1동에 거주하는 46세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원구에선 5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5번째 확진자는 직장에서 국내 코로나19 121번째 환자인 성동구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6번째와 7번째 확진자는 5번째 확진자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번째 확진자는 고3 여학생이며 지난 20일부터 미열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9시 양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서울의료원에 입원 중입니다. 7번째 확진자는 5번째 확진자의 아들인 중3 남학생입니다. 지난 28일 오후 9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의료원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노원구 8번째 확진자는 월계 1동에 거주하는 25세 여성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마포구 소재 식당에서 확진자를 포함해 친구 3명과 식사를 한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추가 확진자 4명 모두 최근 대구나 해외를 다녀온 이력은 없으며 신천지 신도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간 전염과 사회 모임을 통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모임 자제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화입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화입니다.